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연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28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용초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초사 2017년 9월 하반기 제15기 강좌에 지금 정원이 8명인데 한 분이 자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9월 하반기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용초사는 총파를 배우시는 의사생님을 위한 총파 강좌입니다. 8차례 총파 워크숍을 가지며 실습 위주로 그리고 총파의 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강의와 현장 코스 라이브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진행 장소는 서울역입니다. 여기 서울역이고 서부역 쪽에 롯데마트 맞은편 디오빌 오피스텔에 갑니다. 제가 롯데마트에서 찍은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불과 걸어서 10분밖에 되지 않은 아주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초사 10월 달에 진행하는 제16기 회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16기는 10월 초순에 구정댐으로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차례 토일하모토토일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용초사는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우리 서울 메디칼촌파카데미 선생님과 그리고 대구 김일봉촌파학교실에 선생님들이 오셔서 강의하고 현전하고 라이브 데모스트레이션 진행합니다. 15기는 한 명의 여유가 있고 16기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용초사에 못 오시는 경우에는 다음 17기, 18기 등록하실 수,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용초사를 2016년 1월부터 진행해서 제가 많은 선생님들이 용초사를 통해서 총파에 친숙하게 되고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초사 회원이 되시면 제가 총파 스캔법 DVB 셰트를 선물로 증정합니다. 한 번 용초사 회원 되면 또 계속해서 선생님이 보시는 총파 정리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용초사 회원은 영원한 용초사 회원입니다. 용초사 회원의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셔서 다가오는 총파 보험화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